B.B.G의 3집 앨범 자, 6개월만에 B.B.G가 3집 앨범을 들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수록곡도 가득 채워서 돌아왔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멋지게 또 수트를 이렇게 함께 입고 왔는데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기대가 됩니다. 우측도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측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영상 기자님들도 쭉 한번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보증 한번 해볼까요? 앨범을 표현하는 V. 오, 좋습니다. 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형 B.B.G를 표현하는 V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연스럽게 꽃받침이 됐네요. 그렇죠? 네, 왼쪽도 한번 자연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측으로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까지 이렇게 감사드리도록 하구요. 자, 정면을 보시고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쭉 왼쪽부터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포인트 안무가 되면은 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 네. 야. 정면부터 갈게요. 정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네, 함께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가 안무가 될 모습까지 함께 멋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쭉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방금 좀 약간 멋지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네, 귀여운 모습으로 정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귀비지가 1주년이 되는 해가 됐는데요. 벌써 1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또 2년차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귀비지의 무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왼쪽부터 왼쪽도 한번 왼쪽에 있는 분도 기사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기자님들 뒤쪽으로, 뒤쪽, 뒤쪽으로 시선 한번 쫙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뭐, 멤버들 불로 이제 촬영을 이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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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